자 드디어 기다리셨던 마지막 문제에 뭔가 엄청나게 길고 복잡하게 써있는 것 같지만 표 문제가 아닌 개념 문제여서 어려운 것 진짜 일도 없었거든 잘 한번 읽어보자 옳은 걸 찾아보래 자 우리나라의 선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갑국 이렇게 편안하게 살펴보재 자 갑국은 지역구만 있고 80개의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의원으로 선출된대 최다 득표 1등이다 한마디로 지금 현행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다 이 말이죠 게다가 절대다수라는 말도 딱히 나오고 있지 않아 단순다수대표제인 것 같아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또 최다 득표 후보자가 당선이 된대 그리고 현재 갑국에서는 의회의석을 확보한 5개 정당이 있는데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대 그리고 선거에서 모두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가장 큰 한계가 바로 사표 발생이 크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의회의원 제도를 개편하고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개편해보자 단순다수라고 적을까? 단순다수 자 의원선거 어떻게 개편할 거냐 자 80명 그대로 유지 1인 1표 제도 유지인데 선거구 20개로 줄이자 20개에서 80명 뽑아야 되니까 한 선거구에서 4명씩 선출시키겠다 이 말이지 대선거구 중대선거구로 가자 이 말이야 소선거구를 그 다음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최대 2명까지 공천시킬 수 있대요 아 4명 다 당선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겠네 공천이 안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의회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이거 그 다음 선거구 간 인구 편차의 허용기준을 33%에서 20%로 줄이겠다 이게 무슨 말이니 선거구 간 인구 차이가 지금은 33%나 벌어져 있어도 되지만 이제 그것도 안된다 더 줄여라 왜 선거구 간 인구 차이가 거의 안나야 어떤 선거 원칙이 잘 달성될 수 있으니까 평등선거 바로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한 거죠 를 더 타이트하게 개편을 한다 이 말이고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바꿀까 당선을 위한 조건으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 아 절대다수대표제로 가겠다 이 말이네 대표성을 위해서 그럼 절대다수대표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보통 결선투표 선호투표 그 중에서 바로 1차 투표에서 과반 없으면은 아 있으면은 당선시키고 없으면은 1, 2위 2차 투표하겠다 결선투표 가겠다 이 말이죠 도는 좀 많이 들겠지 오케이 분석 끝 너무 편했죠 표 문제가 아니었어가지고 선진을 해볼게요 갑국의 개편안에는 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간 표의 등가성이 강화시키는 게 포함되어 있다 팔았잖아 투표 가치의 평등을 강화시키겠다 인구 편차를 줄임으로써 동그라미 다음 갑국의 의회의원 선거에서 현행과 달리 개편안은 특정 정당이 의회의석의 50%를 차지할 수 없도록 제안한다 자 현행은 지금 과반 정당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개편안은 50% 안 나오니? 자 이게 좀 헷갈렸을 거야 한 선거구에서 4명씩 뽑아 근데 몇 명까지 공천해? 2명 공천해 그럼 특정 정당이 20개의 선거구에 22명씩 공천할 수 있으니까 40명 공천했다라고 해볼게 맥시멈 40명까지 공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다 당선될 수도 있지 그럼 80명 중에 40명 당선시켰다? 딱 50% 차지할 수 있잖아 과반은 안 나올지 않죠 틀렸죠 다음 디귿 갑국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의 선거구제 중대 선거구제죠 자 우리나라에서 중대 선거구제 딱 하나 있지 어디? 지방기초자치단체 지역구의원 따라서 광역이 아니고 기초지자체의원이죠 정답 나왔네요 기형 리을이겠네 리을 맞는지 가볼까? 개편안 적용 시 대통령 선거에서 잘 봐야 돼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맞아 왜? 다시 한번 가볼까?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야 유효투표 총수랑 전체 유권자가 뭐가 다른 말이니?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할 수 있는 사람 4천만 명이라고 해볼게 이게 유권자 수야 그럼 선거 때 100% 투표하니? 아니잖아 한 80% 투표했다고 해볼게 3200만 명이 투표했어 이게 바로 유효투표 총수야 여기서 60% 먹었다고 해보자 얼마야? 1920만 표 먹은 거지 당선되네 그치만 전체 유권자의 50%는 미달하지 투표가 100%가 아니었으니까 따라서 당선자일지라도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할 수는 있더라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모 해설강의 전치 20문항을 살펴봤는데요 민법 그 사례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선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난이도가 다운됐음을 알 수 있었을 거야 자 선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표 문제는 절대 손에 넣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느꼈을 거야 정치 파트와 법 파트 중에 어디가 결국 변별력의 키가 되니? 법 파트야 특히 민법 실제 법 공부할 때 진짜 돌아가는 게 민법이거든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어쨌든 여러분의 취약 부분 중심으로 또 고난도 부분 중심으로 남은 두 달간 계속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10월 모의고사 아직 한 번 더 있지 수능 전에 마찬가지로 힘내서 꼭 좋은 점수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